권희르 권양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양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짐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숙사에 한 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분들도 계실거라서 그런거 다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불, 시트, 이불, 베개 이렇게 3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고요 이건 이제 저는 앵간하면 택배로 보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면 괜찮지만 안 태워주시는 분들은 학교 들어가기 3일 전에 택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필수 항목들인데요 이제 개수는 다르니까 이제 기본만 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노트북, 트레이닝복, 잠옷 대용으로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수업이 없는 날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맨투맨이나 이렇게 사복들은 두 벌 정도 빼고는 그냥 택배로 보내시는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그리고 수건은 최소 5개 정도 챙기시는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백팩도 꼭 뭐 에코백이나 하나씩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 스탠드가 100% 필요하구요 이제 스킨, 로션, 또 물병도 있으면 이제 물을 계속 사먹지 않고 이제 정수기가 있어서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물병도 중요합니다 또 캡 모자도 있으면 이제 아침에 어디 좀 안 씻고 나가야 될 때 쓰거나 뭐 운동할 때 쓰실 수 있구요 드라이기는 없기 때문에 꼭 꼭 전부 다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기숙사는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저는 이런 헤드셋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이어플러그를 꼭 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기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수적인 물품들이구요 이것보다 다른 걸 더 챙겨가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최소 한의 짐을 가져가시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 실력이나 그런 건 다 제외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여러분들도 기숙사 생활 힘내시고 이런 짐 야무지게 싸셔서 좋고 재밌는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